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에서 나의 버프를 믿고 우리 부모 안부까지 묻는 할머니와 욕대틀을 하고 싶다 할머니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뭐라고 이 썩을 놈이 어디서 할머니한테 깍두기를 쳐달라고 지랄이야 니네 집구석에서 그 딴식으로 쳐배웠냐 이놈아 애미 애비가 누구여 블라블라 워워 스탑 홀드업 홀드업 할머니 부모 욕까지 하신 건 반칙 아니십니까 뭐여 이 썩을 놈이 오메 이놈 보소 후 한숨을 한번 쉬고 같이 국밥 처먹으러 온 친구에게 말하고 싶다 헤이맨 비트존 주섬주섬 유튜브에서 비트를 찾는 친구 참는 데 1분 트는 데 30초 그 정적은 1분 30초가 지나고 비트가 국밥집에 물리기 시작하면 남은 것은 욕쟁이 할머니의 눈물 뿐 욕쟁이 할머니.dxt 욕쟁이 할머니.dxt C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